구글맵을 통해서 한번 북곡의 스파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 합니다. 북곡을 검색하고 지도로 검색을 해서 일단은 중앙 중심 중심 가부터 중심 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든동 C네. C쉘이 있고 C쉘이 있고 중심가인데 여기서 스파를 검색 상당히 많은 스파가 나오네요. 여기서 레이팅을 4.0으로 해서 한번 스파를 돌려보겠습니다. 4.0 4.5까지 캔들 스파 캔들 스파가 어디 있나 캔들 스파가 트라농다오 거리에 있는데 요거를 뉴리스트로 해서 스파 북곡 스파 크레이트를 한 다음에 저장 크레이트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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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스파는 여기쯤에 있네요 메이스파도 저장 그 다음에 고이다우 마사지 푸꼬 여긴 또 어디야 우위쪽에 있네요 고이다우 마사지 아 어딘지 알겠다 여기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아마 나인스테이션 옆에 있는 상당히 좀 큰 규모의 스파입니다 피오나 스파 피오나 스파도 퀸스파 있는 쪽에 있고 몰려 있는 데고 마사지 푸트 바디 스파 퀸2 여기도 예행자 거리에 있네요 스파가 생각보다 많네 5점 짜리도 있고 골든 푸트 찍어먹고 마사지 푸트 마사지 푸트 골든 푸트 리뷰를 안 봤구나 리뷰 수를 한번 봐야 되겠네 확실히 시쉘 후쿠 호텔 & 스파 포스타 호텔 리뷰 수가 많네 1,700 온리 스파가 아니니까 패스 시내권에 있는데 시내권에 있는 5개인데 리뷰가 5개 꼭 스파 저장해 놓고 리뷰를 어디서 볼 수 있나 여기 있네 리뷰 리뷰 웨인만 쓰고 리뷰 리뷰 손 손 손 손 손 손 평점 5점 리뷰 내용이 없네 북곡 데이 스파 리뷰가 아주 아주 많은데 이 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 스파 영금도 이 부분은 좋네요. 모호, 원니비어. 그래인 마사지 굿 어드레스 셰프 소화의 스마우 윌리 앱이 웬 위 앱 마사지 오버 히어 평이 좋네 이렇게 이 정도로 평을 받고 그러면은 세이브드가 됐나 가 된거 같고 그러면 일단 뷰 리스트 아 붓곡 스파로 이렇게 저장해 놓은 리스트가 떴습니다 여기 풋 마사지 대략 그 다음에 골든 푸트 붓곡 캔들 스파 마사지 푸트 바디 스파 퀸트 그 외에 여긴 여기냐 고이 다우 마사지 푸트 콕 메이 스파 이건 아니고 푸트 콕 제이 스파 아 이정도 그러면은 요정도로 이렇게 스파의 위치를 내가 가고 싶은 스파의 위치를 어느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녹화가 잘 됐는지 보겠습니다 녹화 잘 됐는지 보겠습니다